그러면 해결된거야 이제? 음 요렇게 나오는걸로 자 우선 지금 했던거 있죠? 요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해주시구요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오늘 날짜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오늘 날짜로 해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응 그렇게 해서 괜찮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잠깐만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더 할거에요 자 이번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 폴더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여기 있어요 이거 폴더 요 폴더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새로 폴더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폴더 하나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금형설계 금형설계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금형설계 1 금형설계 1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안에다가 저장하시는데 저장 이름은 고정측 설치판 고정측 설치판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관리 좀 했어요 폴더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드 자료를 만든 데 있어서 금형설계 고정측 설치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요 안에 내용물 싹 지워주시는데 자 우선 도각이죠 도각 도각은 하나만 남겨놓고요 도각은 하나만 남겨놓고 안에 있는 내용물 싹 지우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요것도 지우세요 요거 요거 필요없어요 우리는 요거 시험볼때만 쓰는거에요 요렇게만 이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진짜 그릴거에요 우선 여기 왼쪽 상단에다가 번호랑 원을 하나 그릴게요 우선 원 먼저 그리세요 원은 초록색 적당하게 적당하게 크기를 벌려가지고 초록색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니까 외형선 얘기죠 외형선 원 하나 그려주시고 예술으로 그리세요 어 이런 값 없어 지금 잠깐만 내가 한번 뽑아볼까 원 난 한 16파이 정도 나오네 16파이 적당한 임의대로 적당하게 좀 그려주세요 원은 요거 나중에 뭐 수정하는 있더라도 그 다음에 엠티 엠티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옆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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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시고 글자 크기는 대략 5정도 하세요 5 5정도 하시고 자리 맞추기 엠씨 가운데는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1번 자 1번으로 했는데 아니 글자 크기 5로 했는데 5가 너무 짝네요 그죠 그럼 더 키워요 얘 5보다 크기가 8정도 8정도 키워주시 글자 크기 8 글자 크기 8 글자 크기 8정도 해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 색깔 다른걸 해야죠 끝났으면 CO 엔터 하셔가지고요 요 글자를 복사 옆으로 옮겨요 옮겨놓고 얘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제 자리 맞추기를 다시 뭘로 잡고 바 바꾸시냐면 얘는 이제 센터로 하시면 안돼 얘는 이제 맨이 맨이 왼쪽 요걸 바꿔주세요 맨이 왼쪽 왼쪽 줄에 맞추게끔 첫번째 걸로 잡아주세요 첫번째 TL 뭐 그런걸로 아니면 ML도 괜찮겠다 중간 왼쪽도 하여튼 그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옮겨 옮겨놓고 여기다가 이제 또 글자 집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측 설치판 드래그 싹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저는 안 적을거야 여러분들은 적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표면 거치기 이제 그려볼건데요 표면 거치기는 그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폴리건 폴리건 기억나시죠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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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건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POL 다각형 그리기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나오나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나오나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나오나요? 여섯 개 6 6 잡아요 면의 개수 6 엔터 6 6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중심전 잡으라고 하나? 중심전 아무데나 찍어 이메이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그 다음 난 좀 봐야돼 외잡인지 내잡인지 좀 헷갈리는데 우선 내잡 먼저 할까요? 내잡? 내잡이면은 I입니다 I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POL 6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I 엔터 어? 어 이 방향이면 안 돼 자 I 아 I? 아 삼각했다 저기 0도 방향 있자 직계 모드 키시고 0도 방향으로 적당하게 크기 벌려서 찍으세요 이렇게 0도 방향으로 가세요 3시 방향 3시 방향 어 그래요? 멋있네 얘는 초록색으로 하세요 초록색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초록색 저는 파란색 자 다 됐죠? 다 됐으면 여기 보세요 자 대각선 하나 거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표선 거주시면 모양 나오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응? 여기 여기 대각선 하나 거주고 수표선 하나 거주고 음 다 됐으면 폭발시키시고요 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왔죠? 이게 표면 거치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지 뭐 글자 집어넣어 글자 자 이것도 카피해요 숫자 숫자 카피해서 X를 좀 넣어줘요 여기다가 음 여기다 X 좀 넣어주고 X 이렇게 또 집어넣습니다 어? 자 여기 보니까 어 글자가 작아요 어 작아서 글자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SC 음 SC 스케일이라는 거에 SC 엔터 치시고 도형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선택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주시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글자는 1보다 크게 한 1.5 정도 한번 넣어보세요 1.5 엔터 자 해볼게 SC 엔터 글자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찍고 1.5 엔터 글자 커졌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조절 무브 살짝 옮겨주시면 돼요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이고 저도 잘 안되네 자 이거 잘 안되면은 야 여기 보세요 어 교수님 이거 이동이 잘 안돼요 근데 특징점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기준점을 여기를 잡지 마시고 바깥쪽을 잡으세요 바깥쪽 잡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기준점을 바깥쪽에다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어하시면 됩니다 또 SC 엔터 글자와 삼각형 다 잡아주시고 엔터 가운데 중간줄 잡아주시고 0.7 이렇게 줄어들거에요 이렇게 줄어들거에요 옆에 글자랑 비교해보시고 어 좀 크다 싶으면 또 줄이세요 한번더 0.7 음 됐죠 그 상태에서 옮겨야 이제 옮겨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된겁니다 여기 표면 걸치기 표시 여기 표면 걸치기 표시 여기 표면 걸치기 표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카피텟에 CO 엔터 CO 엔터 떠가지고 여기 옆으로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복사 그 다음에 얘는 Y로 바꿔주시고 Y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X와 Y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 들어가요? 양가로 들어가죠 양가로 양가로 집어놓으셔야 돼요 양가로 같은 경우에는요 요 글자를 하나 복사를 해서 빼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양가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격 벌려가지고 양가로 마찬가지 글자가 양가로가 작다 싶으면은 키우시면 돼요 스케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글자를 복사해서 양가로로 만들어주세요 요런 식으로 그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다 싶으면 키워주시고 스케일로 키우던 거 아니면 이거 글자로 키우셔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안 넘어가냐 이렇게 오로 오로 오 칠 칠 정도 키우면 딱 적당하네요 요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봤던 도면도 다 이렇게 완성시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을 정리를 합니다 잠깐만요 너 가드롬 튀었나? 정리를 합니다 잠깐만요 너 가드롬 튀었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탭을 배워야 돼요 탭 자 탭은요 도면상에 표기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탭 가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탭이 M6이에요 자 M6 보이시죠? 화면에 M6 자 M6 써있고요 옆에 피치 값 얼만지 확인하세요 피치 값 피치 값 피치 값이 얼마죠? 1이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M6 그 다음에 피치 1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내격나사 탭이라는 건 내격나사라고 합니다 내격나사 근데 탭이란 공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탭 탭 그러는 건데 탭 탭 되는 건데 우선 내격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너트 너트가 여기 해당 되겠죠 볼트와 너트 중에 이 너트가 내격나사에 해당 돼요 그러면 내격나사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되냐 우선 드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드릴 구멍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드릴이랑 공구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럼 몇 파이로 뚫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몇 파이 직경값 자 그럼 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 M-P M-P가 드릴 직경이에요 그러면 나와있죠 M M이 얼마였어요? U 그 다음 피치가 얼마에요? 1 그러므로 O가 드릴 직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구멍이에요 O라는 게 그래서 거기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좀 티가 안 나는데 그 평면도에 그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2-M6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원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원호 하나는 원 그 작은 원이 이 파이 5에 해당되다 보시면 돼요 파이 5 그래서 이미지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탭이라는 게 원이 그려져 있고 이게 드릴 구멍이에요 그리고 나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그려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게 탭 을 도면으로 표기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구멍이 몇 파이라고요? 작은 구멍이 파이 5가 되겠죠? 그 다음 이 큰 원호는 파이가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6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5 파이 6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려가지고 탭을 묘사합니다 자 이걸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가봅시다 우선 외형선 그려주시고요 아 외형선이 아니고 레이어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REC 명령어 이용해서 한 점 찍고 두 점 골뱅이 200,150 이렇게 해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셔야겠죠? 원은 40이랑 100파이 두 개의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40파이 그 다음 100파이 여기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중심선 그 다음 그 다음 LEN DE 자 LEN DE 하시고요 거리값 5 정도에서 늘리기의 선을 5mm만큼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역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 76 76 나누기 2 하면 38인가요? 38만큼 간격을 벌리시면 돼요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계산기가 있구나 76 나누기 2 하면 38이죠 그래서 옵셋 38 하셔가지고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그려주시면 위치 다 잡힌 거에요 여기다가 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작은 원 몇 파이 5 파이 그 다음에 큰 원 몇 파이 6 파이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5 파이와 6 파이짜리 원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 자 우선 저기 원 기준으로 트림을 잘라요 우선 카피집 뜰게요 CO CO 카피집 떠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고 요거 트림으로 해서 TR로 해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엘리엔 엔터 D 엔터 샤워가지고 3mm만큼 늘려야 자 3mm만큼 늘렸는데 불구하고 점이 안 보이죠 기자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컨트롤 1번 이거 축척 조절 좀 하세요 한 0.7로 줄여보세요 축척 선종률 축척을 0.7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접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탭구멍을 이제 보시게 되면 탭구멍을 보시게 되면 탭구멍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작은 원이 있죠? 이 작은 원은 잘 보여요 작은 원은 잘 보이는데 문제는 바깥쪽 원이지 바깥쪽 원이 나사산 그 안쪽이 있대 나사골 나사산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깥쪽골 이 나사산골 같은게 잘 안 보이거든요 얘는 드릴 구멍이 잘 보이는데 얘는 잘 안 보여요 바깥쪽 원은 그래서 바깥쪽 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가는 실선 안 보이는 거는 그래서 선의 종류를 바꿔주셔야 돼요 선의 종류를 가는 실선으로 바꾸세요 바깥쪽 원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해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보이기 때문에 외형선으로 표시하는데 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는 실선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브레이크이죠 브레이크 BR 브레이크 기능으로 해서 4분의 1만큼 끊어야 돼요 BR 엔터 BR 엔터 도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F 엔터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끊어야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클릭 클릭 자 처음 접하시자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 헷갈려 이거 많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우선 자 우선 BR BR 엔터 치시고 BR 엔터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해요 파이 6자리 원 빨간색 원 클릭 그리고 바로 F 엔터 F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요정도 찍으시면 돼요 요 9시 방향에 약간 위쪽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6시 방향에 약간 왼쪽 부분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끊겨요 여기까지 해 주셔야지 이제 탭이 완성된 거예요 다 됐으면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멍이라든지 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블록으로 묶어서 쓰는데 자 블록으로 묶기 전에 이제 뭐를 이제 잡아야 되냐면 이 크기 얘가 얼마짜리 탭인지를 표시를 해놓고 이제 블록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우선 엠티 엠티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 여기를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 숫자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1 정도 1을 집어넣으세요 숫자 1 옆에다가 엠티라고 해서 숫자 1을 넣어주시고요 엠티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고 글자 크기를 줄여야 현재 글자 크기가 얼만지 확인하시고 지금 2.5죠 1.5로 줄이세요 1.5 글자 크기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여기다가 숫자 6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숫자 6 더 줄여 1.5도 커 보인다 1 1로 줄이세요 1 글자 크기 1 글자 크기 1로 줄이세요 잠깐만 이렇게 안 바뀌어 여러분 1 입력돼요? 안되죠 1.0으로 하세요 1.0 1.0으로 하세요 1.0으로 하세요 1.0 1.0 1.0 그다음에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6 이게 이제 M6이라는 소리죠 아니면 앞에다가 M도 붙일까요? 애 안 붙이면 헷갈릴 것 같아 M6 이런 식으로 표시얼 좀 해주세요 자 글자 크기 1mm로 하시는데 1이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1.0으로 입력하세요 1.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끝나셨으면은요 저장을 하실 건데 자 이거 영역을 저장할 거예요 어떻게 저장하시냐 WB 입력하세요 WB WB는요 어떤 그 도면에서도 다 불러와 쓸 수 있어요 WB 엔터 치세요 WB 엔터 자 WB 엔터 치셨죠? 자 WB 엔터 치시고 그렇게 창이 뜨자 자 우선 객체 객체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선택점은 여기 가운데 그 가운데 잡아주세요 선택점 누르신 다음에 가운데 센터 이 선택점 옆에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객체 오른쪽에 객체 선택한 다음에 싹 잡아야지 영역 싹 잡아주시고 이렇게